어떤 얘기를 하면 되죠? 조심스러워서... 저희 솔티드 벤처는 삼성전자 사내벤처를 시작으로 대기업 안에 있을 때는 풍족한 환경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나왔던 스타트업을 하게 되니 칩 수급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찾으러 다녀야 하고 너무 힘들 수 없는 것 같은데... 한 번 더 해볼까요? 저에게... 올해 6월 15일에 미국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인 킥스타터를 통해 저희 제품을 전 세계 고객에게 출시할 예정이고 모든 고객들의 신발을 스마트 슈즈화 시키겠다는...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께요 아이겐... 그러니까 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년 만에 계획은 그 아예 제 생활을ense 그리고 다음은 본부에 대한 유선을 받은 것 같습니다